김현진의 시퀸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스페셜한 또 비즈니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D 매거진에서 베스트 매니 패디 인 달라스로 꼽히는 그런 핑크 패디의 루시 덩 라이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같이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또 봄철 되면 예쁘게 손톱 정리도 하고 싶고 또 예쁘게 또 샌들 사이로 보이는 발끝 정리도 하고 싶고 뭔가가 정말 서비스 받으면서 기분 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요즘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들께 베스트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루시 덩 라이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핑크 패디 살롱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영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설명을 또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루시 덩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핑크 패디 살롱의 코파운더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네일 살롱 비즈니스만 정말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온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 살롱뿐만 아니라 뷰티와 또 패션 업계에서도 잘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와 좋은 정말 이력이 있는데요. 오픈하기 전에 핑크 패디를 오픈하기 전에 신부들 그런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 스탠리 콜샥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디자이너로 일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여성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런 루시 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옷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패션 업계에서도 활동을 한 경력이 있네요. 남편 브랜든을 만나고 또 남편 브랜든도요.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진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들 올리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리가 두 살 반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생기면서 뭔가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핑크 패디 네일 살롱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패션 업계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반대로 뭔가가 릴렉스되고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오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른 네일 살롱들과 다른 부분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산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그 서비스를 받더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라고 한 것이 바로 핑크 패디입니다. 핑크 패디 is an eco-friendly, non-toxic and chemical-free nail salon. We make all of the products ourselves in studio and it's all organic, it's essential oil and the product is called purpose. Have a purpose. 그렇군요. 지금 스튜디오에요. 루시 화면으로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저희 앞에 있는 그런 제품들 보실 텐데요. 핑크 패디는 자연 친화적인 제품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독성이 전혀 없고요. 화학도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non-toxic, non-chemical, chemical-free 제품만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자연 친화적인 제품으로만 사용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제품을 purpose 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네요. 바로 모든 제품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서 제품을 그냥 제품으로 부르지 않고 purpose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핑크 패디의 정말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들어보니까요. 저도 사실 네일 관리를 하러 가면 냄새가 먼저 확 다가오고요. 또 손톱에 좋지 않은 걸 알지만 예뻐지고 싶어서 케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경을 완전히 또 업그레이드하고 일하는 사람이나 또 받는 사람이나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핑크 패디의 독특함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What makes Pink Petty Salon unique is we're the first salon in Dallas that is eco-friendly, it's environmentally safe, it's non-toxic, chemical-free and fume-free. So when you come to our salon, you know you're going to be pampered in an environment that is safe for your health. There's no smells, no chemicals, nothing bad. nothing bad on your skin or anything.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처음이자 그리고 아주 유일하게 달라스 지역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독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케미컬, 화학적인 요소가 전혀 없고요. 또 연기도 전혀 없는 그런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네요. 사실 다양하게 또 이런 샵이 있지 않을까 의뢰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독성이 없고 케미컬이 전혀 없는 그런 네일살롱은 유일한 곳이 핑크 패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핑크 패디에 가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와 안전한 곳이구나. 그리고 깨끗한 곳이구나. 내 건강에 정말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도 냄새가 전해나지 않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화학적인 요소도 피부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핑크 패디는 역시 이콜에 편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샵이 LEED가 CERTIFIED, LED. 이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사이클 재료가 제공되어 있는 공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가까이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크 패디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매우 특징이 되었고, 그것이 또한 공기에서 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에코프렌들리가 어떻게 에코프렌들리인가 봤더니요. 일단은 LED죠. 납인데요. 미국에서도 사실 오래된 건물에 납 성분이 나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LEED CERTIFIED죠. 그래서 납이 전혀 없는 그런 건물로 아예 지어졌고요. 공사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모든 공사의 자재도 정말 재활용이 된 자재를 사용할 정도로 친환경적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나무부터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받게 되는 다양한 포장이나 또 제품들 모두 다 재활용이 되고요. 재활용을 가능한 제품만 선택해서 재료들만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에코프렌들리, 인정해줘야겠습니다. 루씨가 지금 소개해주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완전히 자연 친화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제품들도 오피아의 인피닛 샤인 하이브리드 컬렉션을 쓰는데요. 이 제품이 블로그케어2.com에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다라고 칭찬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첨가, 세 가지가 무첨가인데요. 독성 없고요. 그리고 또 화학 성분 없고요. 포럼 알데이드, 포럼 알데이드 아시죠? 화장품에도 정말 들어가면 우리 피부에 안 좋은데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까지 없기 때문에 삼무가 되겠습니다. And we also use Zoya, which is a product that is free of more chemicals. So there is, it's five free. So it's no formaldehyde, tulin, no camphor, no camphor resin and dibuthophilate. So no chemicals. 그렇군요. 아까 OPI 제품은 삼무인데요. Zoya라는 제품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오무네요. 오무. 포럼 알데이드, tulin, 그리고 camphor, camphor resin, dibuthophil하고 하는 지금도 과학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모든 화학 성분이에요. 다섯 개의 화학 성분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제품을 아예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And to ensure even more safety, we make our own lotion and sugar scrub and body butter. So it's all made in-house in the pink pedi and it's all natural, organic, fair trade, all of that. 그렇군요. 핑크 페디에서 루시가 특별히 만드는 아까 소개해드린 그 Purpose라고 하는 제품들도 모든 들어가는 성분들이 All Natural입니다. 완전히 자연 성분, 천연 성분만 들어가 있고요. Organic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공정 무역에 의해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Bath Bomb, 그리고 Sugar Scrub, Body Butter 같은 모든 제품들이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천연 소재로만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토크창에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핑크 페디 제품 혹시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안 나나요? 정말인가요? 냄새 안 나고 향기 난다고 합니다. 디케린샵에도 이 제품 있나요? 하셨는데요. 오, 그렇죠. 런칭할 수도 안 할 수도 그것은 계속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루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가장 천연 제품을 쓰는 유일한 핑크 페디인데요. 루시가 직접 또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 소개해드릴게요. 핑크 페디에 가면 어떤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핑크 페디, we're a higher-end nail salon. 우리의만을 구입하면 3 options. 게 자리에서 루시가 from $28 to $68, depending. 그리고 페디케이션을 이용하여 $38 for the basic إلى $98 for extra pampering. 파리에서 루시가 있는 물결이라서 핑크 페디, it's an experience because you get to pick out every product that we make in-house. 그렇군요. 매니큐어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28불에서 68불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디큐어도요.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38불에서 98불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일케어 루시가 지금 소개해 주면서 하이엔드의 럭셔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서비스에 비교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매니큐어 한번 받으려면 이 정도 가격은 저희가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8불에서 68불, 페디큐어는 38불에서 98불이고요. 바로 단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요. 모두 다 핑크 패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베트범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슈가스크랩, 슈가스크랩 아시죠? 설탕으로 각질 제거하는 것 하나 또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라줄 바디버터까지 여러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어떤 장미향을 느끼고 싶다 하면 장미향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간 베트범 그리고 슈가스크랩 바디버터를 그 자리에서 고릅니다. 그러면 네일테크니션이 받아서 그 제품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네요. 너무 좋네요. 지금 듣기만 해도 릴렉스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세 개를 고르면 텁에 그 욕조에 따뜻한 물이 담겨 있을 때 베트범을 먼저 넣고요. 그때 발이든지 손이든지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로즈와인이라든지 샴페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 목소리도 풀리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펄퍼스 콜렉션을 제품을 핑크패디에서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또 스튜디오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베트범은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욕조에 띄워두시면 싹 풀어지는 그런 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간 에센셜 오일까지 들어간 베트범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고 폭탄을 왜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베트범 그리고 몸에 발라주는 촉촉하게 해주는 바디버터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각질 제거해주는 설탕, 각질제, 슈거, 스크럽까지 다양한 제품들 향에 맞춰서 색깔도 너무나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품권으로도 사실 수 있고요. 기프트 배스킷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파티를 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결혼식 앞두고 또 베이비 샤워 때 특별한 오케이션의 경우에서 여러분들 선물로 고르실 수 있는 핑크 패디에서 직접 만든 천연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궁금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충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서비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매니큐어, 페디큐어 가격 범위는 28불에서 98불까지. 서비스는 28불은 3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미니멈 플랜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에센셜 오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비누를 사용해서 잠기게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도 사전 인터뷰 때 살짝 봤는데요. 콜라겐이 들어간 장갑, 발을 받으시면 양말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나 발톱 부분만 보이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로 받으시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콜라겐이 쑥쑥 들어가는 속속 이렇게 흡수가 되는 루시가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도 같이 웃어주네요. 이렇게 장갑, 그리고 양말을 쓰고 계시는 그 서비스도 들어가 있고요. 내일 당연히 예쁘게 다듬어드리고 큐티클 제거해드리고 손 마사지까지 들어가는데 미니멈 플랜인 28불에 30분에 이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그 색깔. 아까 소개해드린 정말 천연으로 된 그 400가지 정도의 네일 칼라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 케어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특별히 준비된 페디큐어는요. 처음에 시작하는 가격이 38불 35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미니멈이 38불 35분의 서비스고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베트범 또 나왔습니다. 베트범 들어가고요. 또 각질 제거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향 여러분들이 고르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바디버터를 발라드립니다. 시작 단계는요. 두 발을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발은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베트범 고르신 그 베트범을 넣고 깨끗한 욕조에서 디톡스를 하게 되는데 파이플레스 제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욕조 자체도 더러운 것이 전혀 없을 수 있게 파이프가 없이 만들어진 특수 제작한 그 욕조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다듬어드리고요. 또 큐티클 제거 가능하고 또 스크럽 트위트먼트도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발은 약간 지압 마사지처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드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바디버터를 바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핑크 패디가 이렇게 천연의 모든 재료가 들어간 것을 제품들을 실제 만들어내고 그 제품도 살 수 있고 특별히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일 살롱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예약하셔야 되는데요. 위치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웨스트달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슬븐 30 쇼핑센터라고 있는데요. 웨스트달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30번 도로와 슬븐 에비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말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한 주 전에는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일하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유일한 네일 살롱이라는 사실을 저는 사실 반가우면서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곳인데 미리 미리 예약을 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실 수 있거나 또 전화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미리미리 상품들 또 선물들 준비하실 때 그리고 100일 잔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100일 잔치 하는지 깜짝 놀랐네요. 100일 잔치 할 때도 선물을 준비하실 수 있고 베이비 샤워나 웨딩 준비할 때 이렇게 예약하고 상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을 커스터마이즈 하시려면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하시는 거고요. 나 한번 핑크페디 가서 서비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사이트 주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주소 웹사이트 안내해 주시죠. The website is pinkpedisalon.com www.pinkpedisalon.com입니다. www.pinkpedisalon.com입니다. 핑크, 분홍색, pedisalon.com에 오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또 웹사이트 보시면 다양하게 또 그 샵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예쁘고요. 여자분들 특히 2명, 3명씩 같이 가셔도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친구들끼리 가도 좋고요. 엄마나 아내의 선물로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에서도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Mother's Day도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루시에게 세 가지 향, 나는 세 가지 제품을 좀 어떻게 추천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제품 추천해 주시죠. definitely book pedicures for your mom and dad to pamper them and to have them relax. Get their feet rubbed and massaged. And, you know, we use all the oils such as lavender or chamomile with properties to relax you. You know, it's all natural. Our World Peace Bath Balm has CBD oil on it, which is decompressing and it helps with the pain. And also, it goes towards charity too, our products. Peppermint helps with allergy, help with stress, you know, pain. All the scrubs and butters, we use Epsom salt, which has magnesium in it, which helps relax muscles and loosen stiff joints. All natural healing. 다양한, 정말 천연 힐링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향들 추천해 주셨는데요. 라벤더와 캐모마일은 아무래도 더 이완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월드피스라는 베트범이 있어요. 월드피스는 굉장히 착한 일을 하네요. CBD 오일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차분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10%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10%가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도 기증이 된다고 합니다. 페퍼민트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알러지 시즌에 코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슈거 스크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Epsom salt가 있다고 해요.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이완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요. 너무 기분 좋게 전해드렸습니다. 웨스트 달라스에 있는 핑크 패디. 달라스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또 베스트 샵으로 꼽힌 그런 핑크 패디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크릿의 페이지에 제가 주소와 또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정보 확인해 보세요. 오늘 루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 주시죠. Thank you so much.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핑크 패디의 오너이자 또 20년 경력으로 뷰리 살롱을, 네일 살롱을 또 운영하고 있는 핑크 패디의 루시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핑크 패디였습니다. 그리고 핑크 패디의 오너이자 또 20년 경력으로